오늘 아침에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술렁술렁였던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또다시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이 또 퍼졌습니다. 톱스타 A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톱스타 A씨요? 네, 이 보도에 많은 분들이 대체 누구냐,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맞냐,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유아인급이다. 그러니까 톱스타다 라는 뜻입니다. 한 배우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톱스타 A씨는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영화 배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아인급. 유아인씨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유아인급. 유아인급이라면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이담 아나운서 얘기하자면 톱스타예요. 레벨 톱. 그 톱스타급. 유아인급이다. 톱스타 연예인이다. 그런데 최전문 교수님이 그냥 연예인이라 해도 지금 깜짝 놀랄 판인데 유아인급 톱스타 마약도 지금 우리가 자지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 스타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발견이 됐느냐. 인천경찰청에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첩보가 바로 마약 관련된 첩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소위 이제 톱스타 A씨가 나오게 된 거고 톱스타 A씨 뿐만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들 A씨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과 본인의 주거지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한 의혹을 내사 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시중에 돌아다닌 루머를 적은 거 일명 지하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요. 뉴스파이저 제작진이 오늘 경찰에게 조목조목 물어봤으면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전 조사 단계라고 내사 단계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수사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덟 명이 여덟 명을 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들 중에 그럼 혹시 입건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지라시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금 사람들이 세간에서 누구야 누구야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도 여기에 지금 이 안테나를 세우고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어제 첫 보도도 이니셜 보도였죠. 그래서 해당 배우의 소속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 결국 이 사태에 지금 연루된 상황은 인정을 했던 거였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토스터 A씨는 다름 아닌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까지 다녀온 이선균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선균 씨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의 소속사가 조금 전에 직접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이런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한 사과를 전했고요.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선균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런 관련된 인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보냈다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확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법률이 통해서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선균 씨의 개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를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마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도 거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아직은 섣부른 추정은 조금 자제하고 금물이겠습니다만 이 입장문에서요. 저도 지금 입장문을 지금 막 제작진으로부터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주영 기자님 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선규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에서 성심이 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공갈협박 받아왔다. 그런데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의뢰적 한다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이선규 배우 그런 사람 아니면 마약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런 입장이 더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의혹 자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마약을 난 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대중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보도 소속사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의도와 자의의와는 상관없이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점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직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현재를 확실하게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입장문을 보면 역시 대중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지목받은 인물이라는 건 맞지만 정확히 내가 어떤 입장이다 라는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경찰 조사에 나선 후에 또 경찰의 발표 소속사의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게 공식 수사 단계가 있고 무슨 내사 단계라는 게 이게 내사 단계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직 왜 조사 계획이 없는 건지 앞서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경찰 측하고 통화했더니 그런 말을 들려주셨잖아요 경찰 측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사라는 건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그럼 입건하고 피의자 피고소고발인을 특정한 다음에 사건 부여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꼭 정식 고소고발이나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풍문이나 첩보 아니면 제보 등을 통해가지고 아 이게 범죄 단서가 있는데 라는 그 단계에서는 정식 사건화하지 않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몇몇 입건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된 이름이 나왔다는 건데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화됐다고는 보기 어려우니까 현재 내사 단계라는 것이고요. 내사 단계에서는 당연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성을 띠고 오라가라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무르익으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정식 입건을 한 이후에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강남의 한 융읍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라는 이름의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차근차근 이 진위를 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 혹시라도 추후에 수사 일정,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정을 잡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김현주 평론가님, 연예계에서 또다시 물론 이선균 씨의 그 마약, 투약, 마약을 진짜 했는지는 여부는 진위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굵직한 이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연예계가 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사실관계 여부야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 사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서 보자면 연예인들은 준공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선균 씨와 같이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톱스타의 경우에는 영향력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차기작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 앞둔 영화도 있고 촬영 중인 그런 드라마도 있고 또 앞으로 OTT 시리즈를 통해서 촬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스케줄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업계에서는 패닉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유아인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만 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든가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이런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유아인 씨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한 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무슨 기소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련된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대기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한 제작사, 같이 출연한 배우들, 스태프들 모든 그 시간과 공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 얼마나 파장이 크게 번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지금 이선균 씨가 현재 출연하는 작품 같은 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개봉을 준비 중인 작품도 있고요. 현재 촬영 중인 작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촬영을 마친 작품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 작품들의 지금 제작비만 도합 5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이 개봉하지 못한다면 모두 그냥 공중분해되는 상황인데 이선균 씨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걸려있는 작품 중에서 아직 작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 교체가 가능한데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개봉을 놔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번이 굉장히 큰 스캔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잖아요. 혐의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찍어둔 작품들이 여러 있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 정도의 금액이라는데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는 계약사항을 봐야 됩니다. 계약사항에 어떠한 개인적인 잘못이나 비위로 인해서 작품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거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런데 톱스타들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는 오히려 제작자가 을이거든요. 그 사람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혹시라도 있을지 사건에 대비해서 그런 위약벌 조항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작비 손해에 대해서 이런 배우들이 개인적인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여부는 이 계약서 여부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경찰도 신중해요. 마약 관련 혐의를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일단 차분하게 앞으로 혹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볼게요. 그때 가서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 뭔가 결론 내려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